안녕하세요 오늘도 1일 1포유나 시작하는 복수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많이 늦었죠 영상 업로드가 아 오늘도 포유나를 하면서 힐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떤 캐릭터로 할 거냐 무슨 캐릭터로 해야 될까요? 딱히 정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캐릭터로 마폭시? 근데 펜스가 없는데 마폭시로 해야 되나? 아래루트 아래루트 마폭시로 아래루트로 가면은 좀 아닌가? 그래 너로 정했다 우리의 닌피아 어라? 중앙에 갈 사람이 없잖아 자 경기 시작됐구요 리자몽이 중앙에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평화만 보고 제가 중앙에 갈지 안 갈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움직이질 않네 아 움직이질 않네 일났다 리자몽 그냥 중앙와 아 이번판 좀 어렵네요 어렵겠어요 어 지금 밑에 피카츄 있고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아 중앙은 아예 저한테 줘야 되는데 중앙을 먹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상한데 일단 하이퍼보이스로 해주고 빠른 지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잡았고 다 빠져주고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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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유 잡아야지 야 이거는 좀 스텝 많이 꼬였죠 중앙에서도 위에 걸 지금 마릴린이 먹어가지고 지금 저도 레벨을 많이 못 올린 상황이에요 일단은 중앙은 제가 잡고 하는데 최대한 견제를 하면서 가운데는 먹어줘야 되는데 위에는 일단 괜찮아요 일단은 중앙은 가서 다시 먹겠습니다 전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이리가 아직까지 리자드로 진화가 안된게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영상 해가지고 하고 마릴린이 내꺼 안먹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래쪽에 지금 가득 찼죠 지금 나도 아래쪽으로 가야겠다 나도 아래쪽으로 가야겠다 가자 좋아 일단 피카츄가 잘 막았어요 기본적으로 어... 이거 많이 어려울 거예요 아 못잡았다 아... 지금 다들 따로따로 놀고 있죠 아... 지금 다들 따로따로 놀고 있죠 잡았고 어느정도 견제를 해주면 되는데 어느정도 견제를 해주면 되는데 아... 잡아라 잡아라 아... 젠장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악 젠장 아래쪽을 다 뺏겼고요 위쪽은 뭐하는거야 아... 아... 망했어 아직 뭐 다 망한건 아니지만 팀원이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다 같이 모여줘야되는데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있죠 일단은 아래쪽을 먹어주고 위에서 저거 하는 동안 아래쪽에 물을 최대한 먹어줘야되 2대1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아... 위험하죠 다가уры 아... 리자드가 혼자 노는데 아... 리자드가 혼자 노는데 orc 위험한데요 많이 위험하죠 자 이대로 레벨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자몽이 일단은 좀 밑으로 와주겠으면 좋겠는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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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chez 위험해 위험해 아 이거 안 내려오죠 자꾸 어떻게 할 작전일지 잘 모르겠는데 아 사실 아직까지 이해가 안되고 있어요 플레이가 아 젠장 막폭식다 빠져야 돼x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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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왔다 아 젠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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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부에 좀 잘하네 협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걸 위험하다 야 그거를 적진해서 바로 하면 안되지 아 젠장 위험하다 괜히 애쭈 아아 파격력도 너무 강해요 미자몽이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내가 막을테니까 밑으로 가 그렇지 됐어 썬더만 게임이기 때문에 썬더만 잘 잡으면 되긴 하는데 잘 잡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 돼요 지금 레벨 차이도 좀 심각하게 나는 것 같고 어떻게든 저는 12를 맞춰줘야되는데 아래쪽을 먹으면은 가장 좋은데 아래쪽을 일단 포기를 해야될 것 같구요 그래서 레벨 10이 맞췄었고 양민 13까지 맞췄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어려울거고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 흔적하게 아 근데 저 리자몽이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오우 야야야야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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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잡았고 오케이 데끼 잡았고 뭐야 어떻게 된거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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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 잡았다 다 잡은건 아니잖아 아 리자몽이 잘 못하네요 됐어 아 안돼 아 잘 안모이고 있어 야 이거 애매하죠 지금 아 졌죠 이거 뭐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건 페이는 그러니까 리자몽이 약간 있는거 같아요 네 물론 저도 못하긴 했지만 팀 자체가 따로따로 놀랐어 그러니까 중앙을 가는거를 한 명한테 아예 족수했는데 그렇게 주지도 못한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좀 페이는 원인이 분명하죠 자 바로 아 리자몽이의 필살이가 너무 빨리 차요 야 어렵네요 위험판에 우리팀이 리자몽이 못했어요 마릴린도 중앙에 왈퇴 먹는게 아닌데 중앙에서 먹고 이래가지고 위험판은 이기진 못했어요 그쵸 아 아쉬웠어 자 오늘도 어 1일 1포유나 방송을 마치도록 하구요 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4주 어 올릴 수 있는 고스네레가 되도록 할게요 호박 고스네레가 되도록 할게요